자 드디어 인천공항이 도착했습니다 저녁시간이라 사람은 별로 없네요 사람들 나오면 안되니까 가방만 찍을게요 저는 갑니다 일단 경유지 터키로 안녕 에코노미석에 탑승했습니다 자리가 엄청 좁아요 옆길에 경기도 오늘은 작은거네요 경유지 터키에서 봐요 경유지 터키에서 경유지 터키에서 경유지 터키에서 터키는 코카콜라 싫어하나봐요 경유지 터키는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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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팀이 있는 호텔입니다 거기보다 별로 안좋죠? 베르그라운드 스티티 호텔 9박 11동 물방 10박 12일 10박 12일 10박 12일 80년대 에어컨 화장실 10박 12일 10박 12일 10박 12일 10박 12일 10박 12일 저희가 이제 레스토랑 10박 12일 식전 샐러드랑 빵이네 형 빨리 먹어야지 아니 비저트 11박 12일 시합장 타고 가야 버스 아침.. 너무 슬프다 메슬린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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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